총리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하고 장관 등 강요 후보자 9명 중 3명이 낙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의혹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과 한마디로 임명을 강행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그만큼 결정적인 하자가 많았다는 얘기고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정부의 인사를 내정된 이후에라도 재차 검증하자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고 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결정적인 하자에 대한 검증은 야당 혼자만 한 것 같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청문 후보자 9명 중에서 아직 3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 정도에 대해서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을 낙마 위기로 이끈 주요 의혹들 누가 밝혀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개각 발표 4일 만이었던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이 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벗겼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논문 표절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신문 칼럼과 특강 홍보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피를 시켰다는 폭로도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에 실렸습니다. 폭로의 주인공은 김 후보자의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은 민주연합의 조정식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청문회 전날인 지난 8일 김 후보자가 매재가 임원으로 있었던 온라인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의 청문회 위증 의혹까지 불거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저녁 청문회 정회 중에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경량신문에 보도되면서 여당으로부터도 사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어제는 안민석 민주연합 의원이 정성근 후보자의 자녀 편법 유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언론인 취재 비자를 편법으로 이용해 딸을 유학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연합 유기영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가 공천을 대가로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의 부동산 위법 거래와 관련한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군 복무기관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밟았다는 의혹을 지난달 19일 민주연합의 배재정 진성준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정 후보자가 군 복무기관에 대학에서 강의까지 한 사실을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의 박남준 의원은 같은 날 정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정원 산하기관 연구원, 정부위원회 위원, 대기업 사회의사 등에 활동을 하며 6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자 본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의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지만 여당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